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의 핫도겐 돌려입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6월 27일입니다 6월 27일 14문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두 옆에서는 돌돔 50일 이 자리에서는 혹돔 7.6km를 잡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중들물 시작이거든요 중들물과 중날물을 보기 위해서 오늘 미끼는 전복을 갖고 왔습니다 로드는 마찬가지로 녹돔 끓여졌던 레드퍼스의 BP7-500 닐은 레드퍼스의 BR8030 라인은 모노 16호 그 다음에 30포봉돌의 와이어 캐브라 직결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잔 팬츠가 와서 때리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니까 큰 놈이 와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끼를 좀 크게 크게 달아서 하는 게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미끼 손질법이나 채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요 상단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캡션 새끼 좋아요 구독! 빠밤! 많이 부탁드려요! 여러분들 전복 3키로를 또 사 갖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어저께 못 잡았으면 오늘 돌도 못 타고 오늘 광어 쳐야 되거든요 그치 미끼가 없어서 자 첫 캐스팅 오늘 핫도그 또 사고 한번 쳐보자 큰 놈 나와라 슝슝슝 그래서 이 자리는 육자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 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제 자리보다는 입질은 덜해도 한번 물리면 큰 놈 물리기 때문에 여기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리 잡고 그러면 도시락 먼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이제 낚시에 집중할게요 후딱 먹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예 맘마 먹자 이어 절대 잘 보이시죠? 오늘은 도시락 먹방 빠밤 돈까스, 소세지, 파김치, 깍두기 맛있겠죠? 밥 갯바위에서 도시락 먹으니까 꿀맛이야 꿀맛 먹록 누벙 OUT 굉장히 오 온 아마 굿 너무 이 예 그러면 너 많이 먹으면 똥 싸네 동사도 일주일 놓치면 안되지 아 꿀맛입니다 라면 엠바 덕분에 한 번 더 먹기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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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보고 있어야 돼 알았죠?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배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빨리 가야 되겠다 똥 날 것 같아 나 바지에 똥 지를 것 같아 잘 봐줘요 금방 갔다 올 길 어 오빠야 지금 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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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갔다 왔다 왔다 어 왓더 파악 노우 갓 플리즈 노 노 노 아니 시발 똥 지르는 얘 펜트하고 낚시도 못 다녀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겁나 멀어요 뭐 걸어가다가 진짜 싸 질려요 아우 죄송해요 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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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네 맛있어요 별로 잘 안 먹는데 조금씩 밖에 안 먹거든 난 먹으면서 갈게요 오 그러셨어요 큰일 나 물 뒤에 있잖아 뒤에 다가가 까지 우울 차이가 있나 봐 어 왔다 왔다 두 번째 대 두 번째 대 오 이거 못 도와 버리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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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큰 놈 나와라 오 오 못 깔아졌어 오 됐어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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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. 왔어. 잘 자면 해야 된다. 빠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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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모래에서 빠졌다. 아 아까 알아. 입장 엄청 팍 왔는데. 아니요. 빠르게 당겨야 돼요. 살짝 이상해. 모래에서 빠져요. 여기가. 여기가. 입지는 큰 놈들이 있는데. 여기 몰밭이라. 여기가 굉장히 그. 이게 좀 힘든 자리예요. 무조건 막 겁나게 많이 감아야 돼요. 겁나 감아야 되는 곳이에요. 몰밭이라. 아 근데 이게 좀 있으시는 거야. 이제는 낚시에 빠졌어. 돌돈 낚시에. 내가 오죽했으면은 집사람은 없는데 낚시라니까. 그 전에는 낚시 아래 했거든요. 진짜 돌돈은. 음. 때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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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온다 온다. 입지로 왔다. 입지로 왔다. 때렸어. 애기는 무조건 돌돈이야. 너무너무 필요 없겠다. 오 또 때렸다. 그렇지. 아까 그놈이다. 그래 잡죠. 할 수 있어. 아이고 뚝백님이 스마일 랑구니한테 구독 선물감 고맙습니다. 오. 왔쇼. 왔쇼. 그렇지 그렇지. 걸렸어. 빨리 마라. 빠지지 마라. 빠지지 마라. 빠지지 마라. 빠지지 마라. 빠지지 마라. 빠지지 마라. 잘 오고 있어. 그렇지. 오쩌다. 오쩌다. 안돼 안돼. 달려야 한다. 살려야 한다. 자 저기. 뚝채 준비해. 뚝채. 뚝채 준비해. 나 왔어. 나 왔어. 나왔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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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동이다 골동 다시하네 골동 키다 오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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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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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순놈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자 한번 줄자 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푹킹보소 이렇게 앞에 늦게 된다고 푹킹 그둥이에 제대로 걸렸잖아 감사합니다 체질은 동물적인 타이밍이거든요 한번은 놓쳤지만 두 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가 없는새깨 좋아요 구독 빠밤 어우 왜이래 재주가 많은 놈이구만 재주가 많은 놈이야 자 볼게요 앞으로 가지 마라 어머어머어머 쟤 왜 저래 힘이 너무 좋아 순놈이라 오쌌인 줄 알았어 앞으로 가지 마 아까 걘가? 네 사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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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십삼 사십 사십삼 살아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사십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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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떴죠? 꽃이 폈어요 새꽃 풍자 줄꺼야 풍자 보셨죠? 지금 숙소시킨다 오우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해 이거는 풍자꺼지 시원하다 시원해 풍자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는거 보고 자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아이고 어우 시원하다 음 맛있네 이거 한번 보여 드려요 전 먹어봤니? 전 먹었어 음 맛있다 음 바삭바삭 맛있어 전 먹히다 여기 전 전 집은 아닌데 언니가 요리를 너무 잘했어 전 반죽이 기가 막히다 진짜 반죽이 기가 막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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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